오늘 뉴스 돋보기는 김태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태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내용 보여드렸죠. 이렇게 탈당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을 꺼낸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한 거라고 못을 박았는데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뜬금없이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 얘기를 꺼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태용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냐 하면서 의무적 수사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돌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에서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거론됐는데요.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후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검찰의 편향 수사와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프레임 전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 대표로서 사태를 수습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인데 자칫 물타기용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태용호 의원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국민의힘에서 사안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태용호 의원의 중진계를 언급했는데요.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도부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중질환으로 당을 혼동케 한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진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퇴 최고위원의 중진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 책임 몰이하는 측면이 있다. 녹취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독도에 간 야당 의원이 있다고 하던데 누구와 갔습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제 전 의원이 독도 땅을 밟았는데요. 이제 그제 전 의원이 독도 땅을 밟은 건데 방문 취지를 직접 들어보시죠. 독도에 입도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웰컴 투! 웰컴 투! 웰컴 투!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독도를 간 거잖아요.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회의원 한 명이 독도에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매우 유감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일본 측이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일본 언론이 특히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용기 의원실 보좌진은 일본의 통신사 교도통신이 가장 먼저 독도 일정을 물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독도에 가려다 파도가 높아 가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한 것도 일본 아사히TV였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외교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